쇼핑 성수기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커머스 업체들도 하나 둘씩 대형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행사 기간에 맞춰 가격을 미리 올리면서 할인 행사가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형 할인 행사를 게시한 한 쇼핑몰. 특별 할인이 가능한 에어컨을 검색하자 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격 비교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을 검색하자 같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더 저렴한 상품이 나타납니다. 20% 할인 쿠폰과 6% 청구 할인을 적용한 이벤트 상품의 가격은 약 151만원. 통 크게 20% 세일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할인되는 금액은 6만원 남짓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4% 정도 할인하는 셈입니다.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 행사 기간 도중 검색해본 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정가는 9만 1,300원.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상품을 다시 검색해보니 8만 4,800원이 정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각자 대형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점 업체들이 행사 기간을 앞두고 가격을 미리 올리는 이른바 가격 어뷰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무리 큰 할인 행사를 진행해도 업체들이 그에 맞춰 가격을 올려버린다면 사실상 할인을 적용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독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 셀러들의 개별 가격 정책에 함부로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개인 판매자의 가격 책정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어뷰징 방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 직전에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가격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진행해 행사 도중 어뷰징을 시도한 판매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높은 가격으로 등록을 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얼럿이 가서 판매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MD한테도 연락이 가서 판매자한테 가격을 내리시라고 위드 코로나와 연말 특수가 겹쳐 소비심리가 들썩이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저지르는 편법에 속지 않도록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입니다.